자 여러분 드디어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6월 모평 끝나고 뭐해야 돼요? 평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건 단순히 내 성적이 몇 점인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뒀는가, 그리고 그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특히 저는 생윤윤사강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2025학년도 6월 모평에 생윤윤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중점적으로 말을 할 거예요. 일단 과목별 예상 등급컷을 보면 생활과 윤리는 1등급이 44점, 2등급이 40점, 3등급이 36점이에요. 근데 윤리와 사상이 이번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윤리와 사상이잖아. 만점자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역대급으로 치솟아 있어요. 자 1등급이 42점, 2등급이 37점, 3등급이 29점입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생활과 윤리는 비슷해요. 작년에 1등급이 43점, 올해 44점, 작년에 2등급이 39점, 올해 40점인데 윤사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죠. 1등급컷이 작년에 6월은 47점이었는데 올해 6월은 42점, 작년 2월은 46점이었는데 2등급컷이 올해는 37점으로 대폭 낮아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만점으로 수렴합니다. 작년에 생활과 윤리가 올해 윤사만큼 어려웠단 말이에요. 작년에 6월 모평 생활과 윤리 1등급 43점, 올해 윤리와 사상 1등급 42점, 1점 차이죠. 작년 생활과 윤리 2등급 39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몇 점입니까? 37점이니까 2점 차이죠. 2등급이. 그 다음 작년 생활과 윤리 3등급컷이 34점이었는데 올해 윤사 3등급컷이 29점이니까 3등급은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작년에 1등급컷이 43점이었던 생윤이 실제 순위에서 몇 점 됐어요? 50점 됐어요. 그 다음 2등급컷이 39점이었는데 몇 점 됐습니까? 47점 됐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컷 몇 점 올라갔어요? 작년 6월에 비해서 7점 올라갔어요. 2등급컷 몇 점 올라갔습니까? 7점 올라갔습니다. 그럼 올해 여러분들 윤사 1등급컷이 42점이다, 2등급컷이 37점이다. 아, 올해 윤사 어렵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50, 4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윤사는 6월 모평도 쉬웠는데 실제 수능은 더 쉽게 나와가지고 1등급컷 50점, 2등급, 등급블랭크. 그 다음에 3등급컷이 45점이었어요. 작년에 윤사는 너무 쉽게 나왔다. 올해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생윤이 좀 쉽게 나와서 등급블랭크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윤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작년처럼 갑자기 쉬워질 수도 있고 6월 모평이 1등급이 43점이더라도 실제 수능에서는 50점이 1등급컷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긴장만 놓치면 안 된다. 6월 모평과 9평과 수능의 등급컷은 뭐예요? 독립시행입니다. 개별적이에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목별 예상 등급컷 봤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탑5 문제를 보면 생윤 같은 경우에 오답률 탑5 문제에서 아주 특이한 게 과학기술의 중립성 문제가 오답률 탑4에 진입했습니다. 원래 환경윤리, 분배정의, 시민의 불복종, 전쟁론, 사형제, 사회계약론 이게 탑5의 단골로 출제되던 단골로 등재되는 단원인데 올해는 환경윤리가 오답률 탑5에서 빠졌고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문제가 탑5에 새롭게 진입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다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 빠지고 환경윤리가 오답률 탑1이나 탑2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안 돼요. 일단 분배정의 문제는 아주 극악했습니다. 오답률이 86%니까 정답률 몇 프로예요? 14%야 여러분 14% 그런데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주 어렵진 않아. 몰라도 보기의 선지에 삭소거법 또는 삭제법을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정답률이 14%에 그친 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불복종 플로우 차트 문제로 나왔는데 오답률 56% 그다음에 오답률 50% 이상은 두 문제밖에 안 되죠. 오답률 탑5에 3위부터 오답률 47%, 4위 42%, 5위 40%니까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 두 문제가 등급컷을 가르는 문제였다. 그리고 실제 수능으로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 실력이 완성돼가지고 이 문제들도 정답률이 거의 70%대에 이르니까 지금의 정답률이 수능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률 탑5가 확 바뀌었어요. 주로 나왔던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답률 탑5에 항상 들어갔었고요. 스피노자가 오답률 탑5에 꼭 들어갔었어요. 그다음에 성리학과 양명학의 대립구도, 4단 7정론 이게 오답률 탑5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동안 너무 쉽게 봤던 공리주의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오답률 73%예요. 정답률 몇%입니까? 27%. 그다음에 정답률 거의 80%에서 90%대에 육박하던 그리스도교 사상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키나스도 이번에 오답률 59% 사회계약론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단어이죠. 사회윤리에서 정답률 58% 그다음에 정약용의 성기호설이 정답률 57%로 4단 7정론은 매우 쉽게 나왔고 정약용의 성기호설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유학사상을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거 그동안 어렵지 않았거든. 맹자와 순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오답률 48%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탑5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핵심 단원들, 중요 단원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 단원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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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중요 단원과 비중요 단원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난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률은 여전히 뭐에 주목해야 돼요? 오답률 탑5에 단골 추재되는 단원들 환경윤리, 분매정의, 시민의 불복종, 사형제, 사회계약설, 해외원제와 전쟁론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윤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답률이 높았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구도 그 다음에 스토학파와 스피노자의 서양사상 그 다음에 동양사상에서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대립구도 사단칠정론, 사회사상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이었는데 이게 다 바뀌어지고 있다. 이제 공리주의도 어려워지고 있고 공리주의가 어려워지면 뭐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의무론도 어려워지겠죠. 그리스오교 사상도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선진유학사상도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중요단원과 비중요단원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못 맞혔을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생활과 윤리의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볼게요. 생활과 윤리에 주목해야 될 출제 경향을 보면 첫 번째가 핵심어의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선택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개념적 용어들을 서술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출제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A&B의 구조로 착각을 유도합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A 그리고 B, A와 B로 나오면 둘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B의 구조로 돼 있는 선택지를 잘 봐야 된다. 이 A와 B의 구조로 착각을 유도하는 게 한 2년 전부터 최근에 출제 경향, 함정으로 유도하는 출제 경향, 함정의 패턴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어를 발령한 착각을 유도하는 건 뭐냐면 핵심어를 강력하게 박아놔. 그 다음에 핵심어의 서술 업구와 핵심어의 수식 업구에서 뭐랍니까? 함정을 유도합니다. 이게 생활과 윤리에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이에요. 핵심어의를 다양하게 변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적 표현을 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심어의로 치환하거나 전환하거나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A&B의 구조로 착각을 유도하는데 A는 맞고 B는 틀리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보는 세밀한 독해가 필요하다. 그 다음 핵심어가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핵심어의 앞에 있는 수식 업구와 핵심어의 뒤에 있는 서술 업구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만한 출제 경향은요. 어떤 용어를 특정한 사상가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어떤 용어는 어떤 사상가에만 어울린다. 어떤 용어는 어떤 사상가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여러분들의 편견을 이용한 문제가 생윤에서 많이 활용됐는데 이제 윤사로 옮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어의 하나만 바꿨거든요. 그동안 선지에서 핵심어의 하나만 여러분이 알기 어려운 표현이나 낯선 표현을 바꿨는데 아예 핵심어의 세 개를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뭐예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는 패턴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 개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각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심화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도 수박권 타키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심화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핵심어의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선지를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가 갈퉁인데 평화주의자 갈퉁과 관련된 건데 구조적 착취를 정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자 폭력에는 어떤 폭력이 있어요?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 다음에 직접적 폭력이 있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구조적 폭력은 착취와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구조적 폭력을 어떻게 변형한 거예요? 구조적 착취라고 변형한 겁니다. 문화적 폭력은 문화에 해당되는 뭐만 집어넣은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 예술을 집어넣은 거야. 즉 이건 이거죠. 구조적 착취를 정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술도 있다니까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해외원조와 관련된 문제예요.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자 수혜국이 정의로운 기본제도를 수립했다는 거 왜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뭐만 암기했냐면 롤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가 중단된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차단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질서정연한 사회를 정의로운 기본제도가 수립된 수혜국이란 표현으로 바꾼 거야. 수혜국이 뭐야? 받을 숫자예요. 혜택했자. 은혜했자. 혜택을 받는 국가. 뭐예요? 피원조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원조국, 원조대상국을 수혜국이란 단어로 바꾼 거고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은 어떤 단어를 바꾼 거예요? 질서정연한 사회를 바꾼 거다. 이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심어의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생윤의 최근에 가장 기본적인 출제 경향이다. 두 번째 볼게요. A와 B의 구조로 착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헨리 데이비 소로와 관련된 건데 14번 문제.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되는 거. 헨리 데이비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니까 개인적 양심만 나오면 돼요. 근데 양심에 뭐 사회적 승인이라는 틀린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를 하나 덧붙인 거죠. A&B야. 하나를 덧붙인 거야. 밑장빼이가 아니고 뭐예요? 밑장 넣기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그 다음에 15번도 볼까요?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이거는 롤스와 노직의 공통적인 선지로 나온 건데 롤스와 노직은 둘 다 분배정의의 목표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존 롤즈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지만 이 기본적 필요는 노직은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직의 관점에서는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는데 자유 & 기본적 필요라는 B를 하나 더 덧붙인 거죠.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A만 써도 되는데 A&B 틀린 걸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그래서 뭐뭐와 뭐뭐, 뭐뭐와 뭐뭐의 구조로 돼 있는 선지는 진짜 차분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쓱 보고 핵심어, 개인적 양심, 개인의 자유 들어갔으니까 맞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어를 활용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스퍼스와 관련된 건데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치중립적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이데거, 가치개입성, 하이데거, 가치개입성 그 다음에 야스퍼스, 가치중립성, 야스퍼스, 가치중립성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 가치중립적이니까 아, 핵심어, 가치중립적 들어갔네? 야스퍼스 맞겠네? 라고 생각해서 판단의 착오가 나타나는 거죠. 착각하는 거야. 야스퍼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어떤 사람이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술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것이 기술을 선택하고 그 활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가치중립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서술어부에, 술어부에 가치중립적이라는 핵심어를 집어넣어놓고 중어부에 잘못된 내용을 써놓은 거죠. 또 16번, 이거는 칼뱅의 직업소명설이에요. 칼뱅의 직업소명설이니까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의 직업은 누가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야?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야. 소명이란 핵심어가 들어가 있어.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아, 맞네. 직업소명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판단하죠.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건 신이 부여한 신성한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신이 우리한테 부여했으니까 신이 우리한테 천하고 귀한 걸 부여했겠어? 아니겠죠. 따라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부에서 오류를 만들고 수로부에서 핵심어를 집어넣은 거고 16번 문제는 이 주어부에 따라서 뭐한 거예요? 여기 앞쪽 전반부에 소명이라는 핵심어를 집어넣고 후반부에 뭘 집어넣은 겁니까?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관리 주목해야 될 출제 경향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핵심어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착각을 유도한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A&B의 구조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내용을 결합시켜서 착각을 유도한다. 세 번째로는 핵심어를 활용해서 착각을 유도하는데 여러분이 잘 안기하고 있는 핵심어를 강하게 딱 박아놓고 어? 맞는 것처럼 하지만 앞쪽이나 뒤쪽에서 틀린 내용을 연결한다. 이게 생활과 윤리의 함정의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고 이런 패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개념적 지식만 안기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윤사의 구체적인 출제 경향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특정한 용어는 특정한 사상가만 사용한다는 용어의 독점성이라는 편견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자는 인을 강조하고 순자는 예를 강조하고 공자는 덕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순자,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딱 나면 순자, 인이 기본적인 게 아니지. 사회 운영의 기본은 뭐예요? 예지. 인이 왔으니까 틀렸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야. 근데 유학자설은 군주는 뭐예요? 인, 의, 예, 지의 사덕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군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예요? 인, 의, 예, 지니까 인이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자는 무조건 예야. 순자는 예야. 그래서 예치야. 라고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걸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7번,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 보니까 어떤 쾌락과 다른 쾌락 간의 우열 관계야. 아, 이거는 밀만 생각하겠구나. 공리주의가 이번에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잖아요.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쾌락의 질적 차이를 나누는구나. 밀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그래서 쾌락 간의 우열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밴담도 작은 쾌락과 큰 쾌락 중에 어떤 걸 추구할 가치가 있겠어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할 가치가 있겠죠. 이 표현은 밴담과 밀의 공통적인 전제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이거 밀만의 주장인 것 같아. 왜? 쾌락을 비교하고 쾌락과 해서 쾌락과는 비교해서 어떤 쾌락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건 주로 밀에서 봤으니까. 밴담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미래 독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15번. 이거는 스토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와 관련된 거예요.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마음의 동요? 마음의 동요를 막는다? 부동심이네. 부동심이란 단어는 누구만 사용하는데? 부동심이란 단어는 동요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단어는 어? 스토학파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는 어? 부동심이란 단어. 마음의 동요? 동요? 어? 부동심? 부동심은 그러면 에피크로스만 사용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을 이해하는 것. 어? 자연법 사상이니까. 스토학파만의 주장이겠지? 이렇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자연을 이해하는 게 뭐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건데 마음의 동요? 남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부동심이란 단어가 연결되고 부동심은 특정한 사상가만 사용한다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최근에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윤리바 사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정한 영어는 특정한 사상가만 사용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사상가들끼리 특정한 용어와 특정한 설명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 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해요. 자, 6번. 이건 순자의 얘기인데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어? 제도적 규범이 뭐지? 도덕성립의 근거니까 도덕의 기준은 제도적 규범이다. 순자는 얘를 뭐라 그래요? 외면적 사회 규범. 외면적 사회 규범인가 뭡니까? 제도적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예라는 단어를 제도적 규범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린 거야. 9번 이게 극악했죠. 그리스도 규리가 이번에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아우커스테누스는 악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아니, 선생님 여기 자유의지를 남용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아우커스테누스의 입장입니까? 자, 불변하는 선이 뭐야? 불변하는 선이란 악은 죄악이니까 악의 근원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불변하는 선이 뭐겠어? 변하지 않는 선. 영원법의 신일 수도 있고 자연법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외면해. 인간이 외면한다는 게 뭐야? 보고도 못 본 지 한다. 또는 존중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그럼 내가 봤어. 봤는데 중요한 건데 아, 이거 안 중요해. 정신승립법으로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존중해도 되고 외면해도 되는데 외면한 거니까 뭐의 결과미가? 인간의 선택의 결과죠. 따라서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건 죄의 근원은 뭐다?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다. 이 표현을 이렇게까지 바꾼 거야. 아마 이거는 채찍, PT가 만들어준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적 어의가 복합적으로 변형된다. 죄악은 신의 뜻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신의 뜻 또는 영언법 또는 자연법을 불변하는 선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했다. 인간이 선택한 결과다. 인간이 외면했다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9번의 이 선택지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선택지 수능에서 딱 2개 정도 나오면 여러분 오답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또 17번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온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스피노자의 입장이야. 스피노자는 맨날 이랬거든.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야. 자연이 뭐야? 신이잖아. 스피노자 또는 자연법 사상가인 스토학바에 따르면 자연이 신이니까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지적인 사랑이 뭐예요? 이성적인 관조지. 여기서 신이란 단어를 자연이란 단어로 바꾼 거고 이성적인 관조를 지적 사랑이란 표현으로 바꿔서 예전에는 단어 하나 정도를 바꿨다면 지금 단어 두 개 단어 세 개 앞으로는 단어 다섯 개 문장 전체를 바꾸는 식으로 핵심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하거나 핵심 표현을 복합적으로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도록 만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는 출제자가 구분되긴 하지만 같은 전공이에요. 같은 전공이에요. 윤리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럼 이런 핵심어의의 복합적 변형이 6월에는 어디에서 나왔다가 윤사에서 나왔다가 9월에는 어디에서 나왔다가 생윤에서 나왔다가 수능 때는 어? 변별력 있네. 이번에 한번 불순흥 한번 내봐 화산폭발 한번 시켜봐 용암 한번 분축시켜봐 이러고 출제자들이 마음 먹고 핵심적 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을 생윤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윤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출제 경향 이러한 함정의 패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윤사는 중요 개념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맨날 이것만 배웠잖아.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용기 지혜 용기 절제가 필요하다. 지혜는 통치자 계층 그 다음에 용기는 방위자 계층 절제는 생산자 계층 및 모든 계층에 다 적용되는 덕이다라고 배웠어요. 용기가 뭔지 기계가 뭔지 지혜가 뭔지 절제가 뭔지 이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그래 용기는 기계와 연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용기는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이성과 지혜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인 부분과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용기가 영혼을 지배하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지금 용기를 발휘할 때인지 두려워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이성이 결정해지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은 아니에요. 4번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거야.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 맞단 말이야. 내 습관으로 완성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덕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고 지성적 덕은 다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나눠지고 이 실천적 지혜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활용한 품성적 실천적 지혜에 따른 실천적 지혜를 활용한 중형의 판단에 따라서 습관하고 반복하고 연습할 때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 그럼 습관으로 완성되는 건 모든 덕이 아니고 무슨 덕입니까? 품성적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복잡한 덕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덕은 크게 무슨 덕과 무슨 덕으로 난다?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눠진다. 지성적 덕은 다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나눠지고 실천적 지혜에 의해서 판단된 것을 반복하고 습관화해서 훈련하고 습관화할 때 품성적 덕이 형성되는 거니까 습관으로 완성되는 건 모든 덕이 아니라 무슨 덕이야? 품성적 덕이죠. 이처럼 앞으로 중요 개념에 심화된 이외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 자연법은 영원하며 맞잖아.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가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될 법칙이다. 자연의 원리 자연의 질서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준수해야 되지 않아? 맞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자연법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신의 뜻이 자연법이에요. 여러분 자연법은 뭐라고? 인간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신의 뜻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가 자연법이니까 인간이 파악해야지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연법을 따라야 될 준수해야 될 법칙이라고 볼 수 없겠죠. 다른 피조물에서는. 그래서 자연법은 뭐라고요?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게 자연법이니까 인간만이 그것을 준수해야 될 법칙으로서 존중하겠죠. 이처럼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은 크게 세 가지 용어의 독점성에 대한 편견을 활용한 문제 그 다음에 핵심어의를 복합적으로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중요개념의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문제 출제 경향 함정의 패턴에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윤사의 출제 경향이 어디에 적용될 수도 있고 생윤에 적용될 수도 있고 생윤의 출제 경향이 윤사에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윤, 윤사를 공부할 때 9월 모평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개념적 지식만 공부하지 말고 함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 함정의 패턴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 능력을 기르길 바라면서 6월 모평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습니다.